1분 7초 챌린지! 호시의 1분 7초 챌린지! 너무 아팠을 것 같은데? 두루마리 휴지 리프팅! 축구 리프팅 그거 말씀하십니까? 굉장히 평생 축구 안 좋아하시고요. 네 그러면 좀 부기적으로 진짜 안 돼요? 그냥 취미로도 안 하신다고요. 자 여러분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1분 7초 호시가 해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아니에요. 네 여기까지 드립니다. 네 요즘에 이렇게 밖에 많이 못 나가잖아요. 그래서 방에서 할 수 있는 재미난 놀잇거리가 있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. 이 두루마리 휴지 리프팅으로 한번 1분 7초 챌린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준비! 시작! 시작! 형! 새끼 밖과 함돌된 거 아니여? 시작! 너무 아팠을 것 같은데? 할 수 있어! 오케이 일단 실패를 거뒀지만 한 번 더! 실패를 거뒀다고 실패를 나하고 조금 부를게요. 죄송합니다.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.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. 한 번 더 해볼게요. 다시 준비! 나 일본어 공부할 때가 아니잖아.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.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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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끝나지 말라고. 네 이렇게 쉬운 일을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. 일본 최초 챌린지 아쉽게 호시가 실패했지만 여러분들은 꼭 성공하실 거라고 믿고 방에서 심심하실 때 두루마리 휴지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한 번쯤은 또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. 네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세븐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허랑해!